근데 도대체 살리러 왜 들어왔어? 아 저기요! 들어갈 수 있는 거지? 여기 조지입니까? 블리즈! 박음에 죽어! 나 여기 박음에 죽어! 제발! 으헤헤! 어 내린다 노보이 내렸다! 벌러? 낙하산으로 땡겼네 우리 여기 바로 아래 먹을까요 그러면? 짤팡영하고! 뚝배 있게 해줘?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예쁜 언니들인데 네 제가 이게 없으면 그냥 할텐데 해야 할게 있어가지고 할게 없으면 할게 한다 어쩔 수 없지 와 좋다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? 시청자들하고는 약속한 적이 없지만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1등 하시면 만원 후원 오케이 1등 합시다 오케이 이게 오더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하시면 되죠 아 안돼 아 제가 하면은 죽었잖아요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가면서 로봇 뚝배기 깨러 가야겠다 천천히 2 있어요? 뚝배기 2? 네 있어요 저기요 211 211? 아 저는 가빠 없어 가빠가 없다고요? 네 에이 뭐 가빠면 뭐 구하면 나오는 건데 뭐 그러고 응 뭐 쳐다보면 나오는 거죠 헬멘이 흰색이 이뻤다고? 저는 검은색이 이뻤데 레다토 있음요? 필요하면 말해요 음 어? 뭐야? 부스스 하 제발 아 이거 좋다 암살해 버려줍시다 우리 왜냐면 지금 암살할 거기 때문에 어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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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 부스스 잘 나오네 좋아 변태들만 좋아한다던데 여기 일단 차 스푼 자리에 차 왜 안보임 나도 그럼 부스스 먹고 싶다 같이 암살해 버리게 나도 그럼 부스스 먹고 싶다 문 다 파밍하는거 같은데 문 열린 집이 안보이는데 얘네들은 둘이라서 컨테이너 먹을 수도 있 그럴 수도 있고 컨테이너만 확실하게 내리는거 봤기 때문에 있긴 있어 어어 여기 AR 있어요 AR 대신 AK 혹은 M4 스카이스 소염기랑 대탄 있어요? 아 소염기하고 대킥이 필요해요 전 대탄은 안써가지고 아 오케이 퀵 드로우밖에 안써요 좋아 좋아 그냥 어딨지? 어딨지? 도대체 어딨냐 얘들 진짜 어딨지? 코빼기도 안보여는데 근데 어쨌든 나오게 돼있다 음 어쨌든 나오게 돼있다 나가리다 음 지금 저기에 차 있는거 같거든요? 스푼 장소에 흰색 다시야? 음 아 그랬네 네 나올거임 네 나올거임 차타고 날때 뚜글 레다시나 이런건 있어요? 네 사배울레다 디스 아 오케이 뚜글 그냥 뚜글 뚝 뚝 뚝 하고 따면 억 하고 놀거야 그치 그치 뚝 빼기 뚝 뚝 뚝 따면 돼 뚝 뚝 뚝 감독 감독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60 65 다 50 bs는 800 봤다 봤다 나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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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봤다 봤다 봤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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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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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직도 아직도 끈틀네요 예 아직도 파밍 속도 왜이렇게 느려 아 얘들 나온거 먹어도 별로 없겠는데 너무 느려서 파밍 속도 초보자들이네 엄청 느리네 엄청 느리네 아 한 명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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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 명 봤다 여기 근처 노란색 피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 오케이 예 예 둘 같이 이동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차 먹으러 갈거란 소린 아닌가 아 여기 차구 두개지 응 오고 있어요 차 오고 있어요잉 오잉 차구 하나 하나 어디있지 어 저깄다 저쪽 차구로 간다 하얀 차구로 하얀 다시아 있는 차구로 가요 하얀 다시아 하얀 다시아 한 명 한 명 어 한 명 더 뛰어내렸다 이제 그걸로 간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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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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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있다 다시아 타러 온다 코트 입으네 코트 입으네 어 코트 입으네 뚝배기 난리 준비되셨음 준비됐습니다 가자 들어와 들어와 차 탔다 어 다른 차다 하얀 다시아 아니에요 다른 차야 어 있다 빨간 다시아 아 될라나 오케이 어 여기 온다 쏘여 제발 어 뛰어내림 뭐야 일단은 제 잡으러 갑시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닌데 살리러 왔는데 왜 왜 뭐하시죠 위에 왜 뛰어내림 뭐하시죠 아악 삼뚝이다 으하하 맛있어 왜 왜 뛰어내림 갑자기 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혼자 뛰어내렸어 뭐하시죠 뭐하는거지 스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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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 아휴 그 놈의 스쿠스 좀 그만 쏘고 싶은데 스쿠스랑 계속 나와 하여튼 이러면 안 쓸 수 없지 어 이거 피 너무 달았다 저 하얀 다시아 바꿔올게요 네 그거 하네요 그거네요 아 딸피라 자기장에서 기절했다고요 그래 아아 뛰어내린 것처럼 보였어 근데 왜냐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막타를 안췄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길래 어 툭하고 죽길래 툭하고 뛰어내리길래 뭐야 쟤 솔직히 이거 자기장에서 막틱이 죽는거 그 전에 막타신 사람이 10초 안에 죽은거면 힐로 줘야되는거 아니야 난 진짜 자기장 안에 있는 를 때리다가 갑자기 픽하고 자기장에 쓰러져서 죽는거 힐 안들어온거 너무 짜증나 내가 다 때려놨는데 자기장에 막틱 저번에 와 맞아 맞아 막타쳤어 아니 내가 다 때렸는데 근데 도대체 살리러 왜 들어왔어 아 아 저기요 제발 크으 들어갈 수 있는거지 EPU로 들어갈 수 있는거죠 묘기조지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5점 드릴게요 저기 해우수 names 블리즈 클럽 길帆 클럽 나 여기 방금 안 죽어! 제발! 으이- 으아아아아아악!!! 흐흫흐흫 미안 소리 질렀어 미안님들아 아이구... 나... 나 소리 웬만하면 안 지르는데 진짜 소리 질렀어 자, 105. 일로 온다 다 소저? 다, UAG? 두명 아우 추적 음 앞이 없죠 뭐야 구급상대 없어요? 아니 아껴보고야 돼요 아니 구급상대를 왜 아꼈어요 안돼 아껴보고야 돼 아니 뚝배기 까고 어디면 되지 어디갔어 놓쳤잖아 아니 놓쳤잖아 저 내린 거 아닌가 저 다시 하는 스폰 바꿔 다시다 휴 오케이 교체 완벽 마치 스폰인 것처럼 오케이 아 그러네 완벽 완벽하다 얘네도 피 딱 맞았거든요 아우 야 선생님아 빠르게 빠르게 피 채우고 가야지 몇 개 있는데요 네 두 개요 아이 그럼 말을 하셔야지 왜 말을 안하셔 왜 말을 안하셔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좀 그만 좀 그 붕괴 쪽 감으시고 차 온다 안 갔다 아니 한 번만 갔어 갔어 백핀님? 아니 근데 이게 12시에 스콧 이건 불러도 갑자기 그렇잖아 일단 귀만이나 해볼까 왜 미리 안하셔 현실로 소리 지른 거 진짜 오랜만이네 일격으로 해야 돼 음 쌍소공기 조합이다 기분 좋아 어 적들을 죽일 수 있어 암살로 아주 좋아 소리 없이 어 여기 있다 아까 내 딸 어 저기 있다 사람 잡아볼까요? 내비실 내비실? 네 내비실 내비실 차 한 대 더 온다 어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어 이 돌 뒤에? 응 체크해 나와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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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다 이 미련한 친구야 한명 기절 한명 어디있냐 타이어 터트리면 빨리 내려가지롱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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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5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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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 터트리면 빨리 내려가지롱 니들 뒤에 숨을 수 없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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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자리에 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사람 총알 맞으라고 어 있다 뭐야 우리 쏘는 거 아닌데 우리 쏘는 거 아닌데 네 근데 바로 아래에 있네요 네 잡으러 가슐 대퀵 있어 여기 대퀵 저 대퀵 있어요 어디있어 저 타밍 할 거 없음 저 타밍 할 거 없음 얘 먹을 거 왜 아무것도 안 들고 있냐 이럴까봐 이럴까봐 후라이팬이랑 이럴까봐 바로 밑에 있어요 잡으러 가죠 네 수나 소음기 있는데 드실? 어 줘요 여기 돌 뒤에 뿌릴게요 돌 뒤에 뿌렸어요 예 먹었어 먹었어 오 올라온다 올라와요 올라와요?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우리 차 다운 뭐야 이 자식들 우리 차 먹으러 왔어 차 옆에 있으면 안 돼 차 터지면 네 아파 아파서? 아예 아파 어 딴 데 쏘는데 여기 쏘? 여기 팔베일 아 수도 있다 팔베일 전 팔베일 있어요 그 소음기 드셨죠? 네 먹었어요 또 있는데 한 팀 또 있는데 한 팀 집 있는데 있는 거 같아 예 그런 거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들이랑 싸우다가 아니 쟤들이랑 싸우다가 우리 차 보고 그냥 가져 저 좀 운전자 할메아 험하게 운전할 거야 험하게 운전할 거야 욕기 세거? 아이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 님들아 아 거칠다 이 남자 거칠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님들아 아 제발요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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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아까 여기 이 뒷자리에 앉는게 같이 내리려고 같은 방향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뚝배기를 방어하려고 저렇게 앉는거에요 내가 막아주니까 앞에서 쏘는거 왜냐면 옆에서 쏘는거 맞추기 힘들지만 앞에 쏘는건 잘 맞거든 그럼 반대로 세안점을 저거 뒤에 막아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뒷자리에 안맞아요 오케이 이 집 뚫죠? 아니다 저집말고 저 안까지 들어가죠 3층집 어 3층집에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어 사람있다 옥상에 어 여기도있다 어 여기도있다 앞에 3층집 옥상도있어 여기 세울게요 여기도있다 여기도있다 네 다른애랑 싸우고있다 근데 우리 보고있어 다른애들이랑 싸우고도있고 응 저 약 723 저 503 수류탄을 안챙겼구나 아직 옥상 있어요 한명 네 저 수류탄 두개 하나 둘 옥상 기절 수류탄 옥상.. 옥상에 기절시켜놨어요 네 하나 둘 둘 약간도 점프 쫙 하면 옥상에 날릴 수 있을텐데 아아아아 파인 단건 뚫죠 어 죽걸래가 앞에도있어 에스이바 네네 여기 어 저기있다 폐차 뒤에 어 있다 있다 그냥 사망 예 집이랑 얘랑 싸우고있었구나 그런가봐 집을 클리어야되는데 집이 하나있는거죠 그러면 진입하.. 예 진입하긴 좀 힘들거 같애 확실 안난거 보니까 아직 있어 네 두명 다있는거 같애 삼색집안에 그런거같애 그런거같애 아 부스스 버릴까 하아 아 부스스 쓰고싶은데 아 근데 진입하는거 진입하려면 떳배가 좋은데 네 저도 지금 스나라 어 저거 총소리난다 75 아냐아냐아냐 여기있다 그 스스네 아니야 70에 노란집에 있네 일단 바퀴 일단 바퀴 어딘지 알죠 여기 노란색 근데 가야되네 어차피 어차피 가야돼 어차피 가야돼 근데 아 그랬네 우리 다시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기 우리 차 꺼낼 수 있나 이거? 네 꺼낼 수 있어 집 조심하세요 네 아유 깜짝이야 탈까요? 아저씨 타면? 아니요 잠깐만요 얘가 한번 뚝배기 냈을때 잡고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뒤자 뒤자 뒤 뒤 NW 아 있다 돌 뒤에 돌 뒤에 다운 굿 삼층이 또있다 아직도 있다 삼층 하나 둘 오케이 그냥 가져 이때? 이때 가져 네 우측에도 하나 더 있어 어차피 살릴거잖아 그치 서진 틀리겠지 아 근데 이 집은 방어하기 안 쉬운데 아 몰라 이 집 갑시다 그냥 안들어가는건 낫지 있는게 안들어가는거 보다는 안들어 문 열려있네 아 그냥 아까 떡배 챙겨올거 그랬다 근데 밖에서 방어하는게 나음 이 집은 차라리 안에서 방어하면 나중에 붙었을때 못잡아 우리가 지금 스크스랑 샷건을 안들고 있어가지고 붙으면 진짜 방어하기 힘들어야지 아 저기있다 75방향 송소리 오케이 네 카구팔 네 자기장 끼고있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요 그럼 쟤 달려야될텐데 주유소인가 나 쌌어요 네 저 아 저거다 찾았다 75 75 누워있어요 길리슈트 저건가 75 이스트 사이 이스트 아니네 잘못봄 쏘리 저기 나무 옆에 있네 어 저거 제 아니에요? 발? 예 예다 아 언덕에서도 쏴 60 보고있죠 60 아 아 아파 네 아니아니 지금 차 차 붙는다 아 차 붙네 60에 있었어요 평지에 나무 네네 봤어요 봤어요 저 누워있는거 누워있던 애 잡음? 아니요 그냥 두 대인가 맞췄어요 쟤 말고 집에서도 쐈음 자기장 안에 있네 네 자기장 안에 그리고 그 산위에서도 쐈어요 저 있다 띈다 띈다 어디 60 60 걔 잡아야돼 예 잡아야돼 우리한테 큰 화분이잖아 얘 쟤 놔두면 양각 잡혀 아 언덕 위다 언덕 위다 아뇨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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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가? 집에서 쏘는거임 아 집임? 일단 쟨기 기절 아 내 갑파 터졌네 아 내 갑파 터졌다 집에서 쐈음 집임? 길 건너편 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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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집 그거 딱 창문에 붙어서 쏘셔가지고 각 다 보였음 아 오케이 아 갑파 다 터졌어요 저기 뛴나 255 언덕 위 우리한테 붙는다 아 체크 오케이 한 명 기절 예 여기 있다 여기 오케이 네 어차피 우리는 언덕 내려오는 것만 일단 방어하고 그 다음에 가면 돼 여기 있다 150 지렁이 오케이 체크 오케이 쟤들 위쪽 보고 있던데 그러니까 위에 있나 먹은거 얼마있으심 저 400 아 산이있다 보호등 방향 산있어있어요 내려온다 금막 지렁이 라인 지렁이 라인 한 명 기절 내려옴 걸어서 뛰어서 돌에 분다 165S 사이 아 확인 확인 지렁있어 지렁이 있는데 돌은 못봄 돌 뒤임 자기장 아님 지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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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구다 카구다 얘 카구다 아 걔네들인가 죽었죠 카구는 뭐해 얘 죽어? 피 빨고 있네 경기장 박사만 쟤다 우리는 가야돼요 어디라 잘하냐 일단은 차 타이어 터트려놔야겠다 네 아 여기서 맞았어 내가 응 딱 보이게 맞춰가지고 응 그러네 언덕 먹으러 갑시다 차 타고 그냥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가봤자 아 근데 저 언덕 가려는 언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긴 한데 저도 그게 약간 불안하거든요 돌아가야겠다 제미니? 제미니가 왜요? 저는 못보긴 했어요 어 여기있다 누워있다 여기 살짝 언덕 아래 아 근데 살짝 언덕 아래 걸치면 집이랑 맞아가지고 집이랑 차랑 양강 만들게요 네 이렇게 네 차 아예 터뜨릴게요 연막 부렸어요 얘 얘 한 명밖에 없었어 집 온다 차 타고 집 밖에도 한 팀 더 저 차 먼저 차 먼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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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한 놈으로 달린다 일로 좀 죽어 이제 언덕이 두 명 같은데 언덕이 언덕이 하나였는데 여기도 있다 여기도 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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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있네 하나 기절 아 끝 끝 됐구만 아 결국엔 그 스스 한 말도 안 썼어 아 진짜 이게 파티는 버스슬을 쓸 일이 없어요 진짜